블랙핑크의 뚜두뚜두는 30일간 누적 가운드에서 약 3억 점을 기록하며 6월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총을 쏘는 포인트 안무로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 올퀸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블랙핑크인데요 수상소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뚜두뚜두라는 되게 좋은 곡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되게 뚜두뚜두 활동하면서 되게 좋고 너무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들 많이 만든 것 같은데 우선 저희 이렇게 멋진 곡 써주신 테디오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 오르게끔 도와주신 양현석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저희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들 가족분들 너무너무 늘 감사드리고 우리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들이랑 언니들 늘 너무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리고요 매니저 오빠들 그리고 매니저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올해도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는 블랙핑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! 그리고 저희 블링크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팬들이 세상에 너무 고생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 고생하셔서 너무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